오늘 읽은 사사기에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이 등장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화 또는 화평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의 의미를 넘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상대방의 축복을 비는 말이나 평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개념까지도 포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담은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이는 게 사사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도 많이 다른 이름들보다 즉 라파나 이레나 니시보다 사실은 샬롬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우리에게 친숙한 게 사실인데요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렇게 평안한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두온이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디안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항상 당하고 살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수탈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농사한 곡식을 다 뺏어갑니다 남김없이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또 소나 양을 목축하면 와서 이러한 짐승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면 그 상실감, 그 억울함,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또한 일을 열심히 해도 이게 언제 뺏길지 모르니 두려움과 걱정이 늘 불안함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두온도 사실은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러한 미디안이나 우에세의 공격이 있으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해요 어디서 숨어서 하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을 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을 짜는 옛날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건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턴다는 것은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수확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금방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두온은 지금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안에서 밀을 털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바로 기두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두온의 눈에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두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기두온에게 그렇게 맞지 않죠 거기서 숨어서 밀터는 사람이 무슨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들을 때에 기두온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기두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마음을 울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손에는 남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제사드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항상 억울해야 되고 우리는 발전은커녕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실직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병 걸려야 됩니까 왜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에 대한 교훈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석보다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로 보는 분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내가 안 걸리고 내 생계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 직장은 내 일터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답답하고 억울함의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뭐 가득한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이제 우울증을 날든 거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뭐 또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이러니까 아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블루 우울증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사회와 고립되고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급증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아마도 기도원의 질문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분노와 억울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골짜기들을 지나죠 그리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순간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편안하고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아닌 사실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난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경우가 반트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심하지만 한 10년 전에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중국 가정교회를 이끌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한 건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고난은 물론 어렵습니다 핍박은 참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갇힌 것은 물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체험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속상한 순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답변은 이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이 말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명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가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문제를 아시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해결해라 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깜짝 놀랍니다 기도원이 그런 건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 문하세 집안은 지파 중에도 제일 작고 제일 미약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약한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요 문제가 나보다 큰 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원이 증거를 원합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양을 하나 잡아요 재물을 잡는 거죠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종의 스프를 끓여요 국을 끓여서 그 재물에 쏟아 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재물에 딱 대니까 불이 확 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불이죠 기도원이 깜짝 놀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죠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만나면 죽는 하나님이에요 직접 대면화해 만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대면화해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원이 그걸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원의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전에는 기도원이 미디안도 두려워하고 문제도 두려워하고 가난해질까봐도 두려워하고 뺏길까봐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히려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문제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너 죽지 않는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의 그곳에 재단을 쌓으며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서 내가 답이 없는 내 인생의 문제로 억울해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그때 임하신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심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같은 성결교단인 제 모교회는 충무성결교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제가 전도사까지 그 교회에서 하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저에겐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함께 교사하고 청년부했던 저의 선배 지금 안수집사님이신데요 그 선배 집사님이 있어요 결혼하신 부인도 권사님도 있었는데 그분도 저하고 함께 교사를 했던 저하고 아주 상당히 친한 그런 선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두 분이었고 두 분 다 한 분 두 분 다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의 할아버지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원로 장로님들 지금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두 분이 한 교회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들도 정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그중에 큰아들 이름이 진유찬이라는 아인데요 얘가 어느 정도 신실했냐면 하여튼 고등학교 때도 고3 돼가지고 전체에서 유일하게 교회에서 개근상 받은 아이였습니다 거의 뭐 목회자 자녀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련회도 다 가고 모든 집회 다 가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공부 잘해서 또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22사단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GOP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이 진급되기 한 달 앞둔 상병 마로봉 때였는데요 2014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한 내무반을 쓰고 있던 임무병장이 GOP 자신의 부대원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그 자리에 죽고요 7명이 중상을 입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 10대 뉴스에 들어갔던 그 군대에서 그 군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중에 상당히 큰 규모의 사고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였던 임무병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이 언도되어 현재 구류 중에 투옥 중에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저는 9시 뉴스에 나온 유채한이의 아버지 저의 교회 선배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에 당장 달려갔습니다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장례는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랑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다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담히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9시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유호 집사님의 간증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알지만 최근에 간증을 제가 함께 봤습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 해 1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라고 잊혀진 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교회만 오면 예배고 뭐고 울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다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평생 예수 믿었고 평생 신앙 생활 잘했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게 더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슬픈 나머지 직장에서 해외 출장이 있으면 자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면 천국에 있는 아들하고 좀 가까워질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주 짧은 순간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더래요 즉 이 스물한 살 건강한 유찬이가 환상이 잠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치 빛이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하얀 옷을 입은 유찬이가 나오는데 한마디 하더래요 아빠 난 예수님과 잘 있어요 그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너 보고 싶으니까 그런 환상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진지 집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름 계산해봤대요 그랬더니 내 아들은 나보다 두 시간 먼저 천국 간 것과 같은 거겠구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도 내 아들 만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이 진지 집사님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내 큰아들이 사고로 죽은 이전과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진짜로 그 전에 좋아했던 거 다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돈 이런 거 정말 싫어지더래요 그 무엇도 내게 있어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더니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할 때 느껴지지 않았던 참된 위로가 10년 가운데 한 줄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뭘 했느냐 하면 전도했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전도해도 아무도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전도하면 다 따라 나오더래요 또 교회에서도 새신자부를 맡아서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서운하고 속상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진집사님 만나면 한마디만 해보면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더래요 아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로를 받더래요 매년 6월 달만 되면 지금도 유족들이 모여서 추모집회를 합니다 희생자가 다섯 명이니까요 다섯 명의 부모는 열 명입니다 진유호 집사님이 지난 6년간 이 열 명을 다 전도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사고가 나고 1년 후에 쇼크로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하셔야 만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찬이가 마지막 남긴 일기장이 그렇게 써있다고 하죠 교회 가고 싶다 지오피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오피에서는 페바로 내려와야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주일이면은 그 몇 명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아이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먼저 천국 가게 하셨을까 이해 안 되죠 설명 잘 안 됩니다 설명 안 되지만 이해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되면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기도원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한 기도원에게 네가 해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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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